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즌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4개월 만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. 백악관은 이날 대화가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전 8시 반쯤 시작돼 2시간 조금 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.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의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입니다. 백악관은 두 정상이 양국 간 현안을 비롯해 기후변화와 보건 안보 등 국제협력 분야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. 특히 최근 랜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문 추진 보도로 관심이 집중된 타이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.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매체는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했고 중국은 타이완의 독립이나 이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개입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. 과거 각각 부통령과 부조석 시절부터 친분이 있는 두 정상은 지난해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아직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.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이 직접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 감사합니다.